1.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6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편지를 계속해서 읽어 나갈 건데요 이번에는 특정한 어떤 성경 책보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6주 동안에 함께 드릴 말씀은 변화가 주제입니다 변화 우리가 변화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만 사실 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 바꾸는 것도 마음 바꾸는 것도 습관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실 때에 6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비즈니스 미션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고 저녁 비행기를 타고 2박 3일 일정으로 동경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저희들이 동경에 선교센터를 세우는 그 목적 때문에 그 계약권 때문에 가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한일선교대회를 온라인으로 3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총 10년이 넘게 한일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주제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네였습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네 그런데 그 주제를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정한 이후에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코로나 중에 또 온라인으로 가지도 못하고 선교대회를 하는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네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선교 10년을 했는데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여름에 한 번 서로 방문하는 선교를 넘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한일이 더 교류하고 선교를 좀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일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의 선교센터를 준비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상당히 좀 파격적인 새로운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셨고 그 일이 작년에 장노님 네 분이 다녀오신 이후에 굉장히 진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게 되어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일본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리노 우예교회 박충훈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일본 교회입니다 모리노는 숲이란 뜻이고 우예, 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숲위의 교회 모리노 우예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앉은 맞은편에 있는 분은 바로 이 교회의 개척자이기도 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86세이신데요 이 목사님 가정이 이곳에 땅을 바쳐서 교회를 짓게 되었고 또한 이곳에 개인 주택을 세워서 교회 바로 옆에서 생활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 중에 은퇴를 하시고 일본 목사님들은 보통 80이 넘어서까지 목회를 하십니다 그렇게 목사가 없기 때문에 무목교회가 많은 현실 속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사모님이 좀 중병이 들어서 더 이상 개인 주택 3층짜리 집에 살 수가 없어서 아파트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주택을 매매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 동강교회가 그러면 그 주택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선교관으로 쓰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몇 달 전에 저한테 며느리를 통해서 영어로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교회에 그냥 줄 수 없는 것이 너무 미안합니다 내 노후에 여러 가지 생활적인 것 때문에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격으로 선교센터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곳에 매매를 하지 않고 동강교회가 이것을 인수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제 사인을 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사인을 보통 영어로 하고 사면 되는데 일본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제가 사는 주소까지 해서 전부 다 한자로 제가 한자를 거의 그리는 수준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꼼꼼한지요 한 시간 넘게 서류의 서류를 검토하고 한국에서 또 금액을 보내느라고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인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사진입니다 바깥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집입니다 3층 건물에 53평 정도 되는 건물이고요 참 놀라운 것은 저희 뒤편으로 조그만 샵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이면 샵이 없을 텐데 특이하게도 7평짜리 샵이 있는 이유는 목사님 따님이 일본 사람들과 워낙 접촉점을 가지고 선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가게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샵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동강교회에 선교센터를 주시고 또한 게스트하우스 기도할 수 있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이곳을 통해서 한일 간에 무언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이렇게 모든 계약을 마치고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곳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일본에 있는 선교부 일본 기독동맹교단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담소를 나누고 이런저런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 선교부에서는 좀 놀란 거죠 동강교회랑 10년을 선교했는데 와서 선교센터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교회는 대부분이 20명 이하 굉장히 작은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선교는 등대 사역에 가깝습니다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비추는 것만도 쉽지가 않은 선교 현장입니다 목사님들은 사실은 조금의 충격을 받은 거죠 동강교회가 정말 진심이구나 일본 선교를 10년 동안 했는데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같이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이제 헤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념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변화해야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있을 수 있고 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변해야지 생각을 바꿔야지 행동을 바꿔야지 하지만 그걸 실제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네 라고 하는 표 가지고 노래는 부를 수 있지만 새로운 일을 위해서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땀을 흘려야 될 일이고 헌신해야 될 일이고 또한 이렇게 선교센터를 만들고 나면 일본 교회도 감당해야 될 몫이 큽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변화의 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강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저런 변화들 해외 선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들 또한 교회가 딜라이트 변화를 통해서 가져올 것들 수많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화해야 되는 시점일 텐데 변화하고 있습니까? 변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은 비즈니스 환경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굉장히 주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단어는 메타몰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메타몰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메타라고 하는 단어와 몰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메타라고 하는 말을 알고 계시죠? 2021년도에 SNS를 시작한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주컬버그가 페이스북의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그때의 한 지역에 있는 은행에 있는 그 메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기 위해서 그가 지불한 돈은 60밀리언 달러 600만 불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8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메타라고 하는 이름을 산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메타가 좋은 이름이길래 그걸 샀을까요?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트랜스라는 단어를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몰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형식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메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니버스, 우주를 유니버스라고 그러죠 메타버스, 우리가 사는 우주를 넘어선 가상세계 속에서 메타버스를 만들고 싶었고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 이름을 산 겁니다 메타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로고를 보면요 정말로 무한대까지 변화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 창업주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메타라고 하는 단어 600만 달러를 사용할 만한 이 이름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모르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안에 조금 더 깊은 어원을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한 후에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와 함께 한 후에 나타나는 어떤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과 함께 일정한 시간을 보내면 내가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사람과 내가 같이 지내다 보면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내 인격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사람 소위 질이 좋지 않은 사람과 일정한 시간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나도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타모르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은 함께 한 후에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을 뜻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핵심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함께 한 후에 바뀔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영어로는 metamorphosi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애벌레라고 하는 그 형태, 폼이 있는데 이것이 나비라는 형태로 바뀔 수 있을까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두 개가 너무 다른데 사실은 DNA가 같습니다 애벌레와 나비의 DNA는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질까?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는 사실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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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는답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러는 가운데 나비가 되는 거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나비가 되는 과정이 바로 이 변혁, 변화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를 가까운 곳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변화를 보게 될 겁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벌써 다들 이제 커버렸어요 이제 사춘기가 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느덧 다 큰 거예요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벌써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들도 벌써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크는 사춘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언제부턴가 키가 홀쭉 커서 아빠보다도 키가 커버리고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보니까 먹고 먹고 또 먹더라고요 아이들이 키 클 때 보면 먹고 먹고 또 먹고 키도 크고 생각도 커지고 바로 이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6년 전에 학교를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 인도를 합니다 아니 제가 언제 저렇게 컸지? 아니 저렇게 컸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와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여러분 어른들은 사실은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은 6년 동안에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작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그 변화가 단순하게 그냥 조금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가 나비처럼 변화되는 그 변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시절에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영적인 DNA가 그 당시에 어떤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촉발되었죠 키가 크고 몸도 컸지만 그 사이에 청소년 시기에 주님을 만나면서 삶의 목적이 생겼죠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생겼고 영적인 목적이 생기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가 생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변화는 아이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변화는 언제 나타나냐면요 위기 상황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위기 상황에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 오지 않습니다 위기를 맞은 사람이 교회로 옵니다 그때가 애벌레에서 나비가 돼야 될 시기인 겁니다 그때가 변화의 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변화의 시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터치가 될 때에 마치 자물쇠를 여는 것처럼 그 열쇠가 맞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해야 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천 동강교에서 세상의 빛 동강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까 메타라는 이름을 바꿀 때 600만 불이 들었다고 그랬죠 우리는 돈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벌써 이름을 바꾼 이후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팔 선교만 하다가 태국에 선교센터를 짓는 결정을 하고 일본에 선교센터를 짓고 딜라이트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변화를 이제 확신을 가지고 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6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변화에 관하여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혹시 애벌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비가 되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내가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 변화의 핵심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변화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10편 51편 5절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사람은 모두 죄악 중에서 출생한 겁니다 성경은 선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죄악 중에서 성장하고 또한 죄악 중에서 죽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죄 가운데 애벌레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나비 이상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그냥 늘 똑같은 애벌레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독수리처럼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애벌레에 멈춰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나비가 되고 독수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트랜스폰 우리의 형식이 바뀌는 것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신체 바디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영육이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속이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표현은 죄의 본성을 뜻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더 학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의 특징은 뭐냐면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의 빚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빚 문제 때문에 참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수차례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특별히 탈북하신 분들 가운데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모르지 않습니까 사기를 당하고 또 사기를 당하고 그러니까 1금융권을 쓰지 못한 2금융권 사채시장까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죽음의 앞에까지 가서 저에게 연락을 하신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 빚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하루에도 문자가 오고 사채업자 연락이 오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때 좀 찾아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에 금융 아는 분들에게 알아보고요 개인 회생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파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융 도움이라는 게 막상 찾아가면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는 또 잘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저런 과정을 겪어가는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이 빚 가운데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해결이 되면 되는데 돈을 한 번만 더 빌릴 수 있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 아이템만 잘 팔리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를 객관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객관해야 되는 방법은 뭡니까 자기의 모든 빚과 자기의 모든 자산을 다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야지 이제 내가 회생이 될지 파산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빚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빚을 줬습니까 우리는 빚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 죄가 마치 사채업자처럼 우리를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빚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노예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회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파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방법은요 내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파산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부채를 다 가져와 보세요 얘기하면요 다 안 가져옵니다 이만큼만 가져와서 사실 이렇습니다 하는데 빚이 이만큼 더 있거든요 뒤에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돈을 왜 이렇게 쓰셨습니까 잘못 쓴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다 내려놔야지만이 회생이 가능한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벌레서 나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빚에서 청산에서 그 빚이 아니라 정말 참된 생명의 빚 가운데 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파산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 파산 상태입니다 나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변화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거든요 나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일 수 있거든요 이번에 태국을 다녀오면서 저 개인적으로 토요일 오전에 자전거를 호텔에서 가져다가 한 시간 반을 맥공강을 혼자서 달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성도님들이 오면 어떨까 하고 이곳을 다녔는데요 아침에 이제 토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이 태국에 저희가 갔던 곳의 가장 정중앙에는요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맨 끝에는 일곱 개 뱀이 있습니다 참 이 도시에 가장 높은 가장 높은 상징 일곱 개 뱀이에요 마치 게시록에 나오는 일곱 개 뱀처럼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이 도시를 보면서 저에게 충격을 줬던 건요 제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찍은 이 각도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저 뒤에 뱀 뒤에까지 모두 복권 장사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권에 관심이 있어요 바로 그 우상 밑에 뱀이 있는 거 그 복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 아래 보면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죠 다 돈을 벌고 싶은 거죠 가로 거기다가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저는 어떤 특정한 종교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복권을 사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태국에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합니다 그게 좀 더 세련되냐 세련되지 않느냐 그 차이일 뿐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참 놀라운 건요 태국에서 제가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의 변화는 저는 더 이상 복권을 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복권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국에서 복권을 사지 않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복권 여러분 혹시 복권 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복권 재미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나의 그 생각 하나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복권 모든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거예요 국가는 왕정 국가 아닙니까? 세금도 걷고 복권도 팔아서 두 가지로 다 가져가는 거죠 복권을 끄는 것이 큰일인 거예요 금요일 밤에 태국 성도와 우리 북한 성도님이 한 사람씩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태국의 한 성도님 판집사라고 하는 남자분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저는 5년 전까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분은요 성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술을 마시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은요 너무 착한 얼굴이에요 성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장노님이 될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왜 더 이상 복권을 사지 않고 왜 더 이상 술에 빠져 있지 않고 이것이 그냥 된 걸까요? 위기가 있었겠죠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의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거죠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고 그 변화가 나타난 사람 때문에 그 교회의 부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함께 갔던 우리 탈북하신 자매님이 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를 왔을 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업이 어려워서요 그 빚에 밤새면서 순대를 만드는데 제가 신방을 갔을 때는 팔뚝이 탱탱 부어있는 거예요 순대만큼이나 부어있는 거예요 빚을 갚고 빚을 갚아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는 과정 속에 은혜를 받았죠 가족들이 함께 선교를 갔죠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아이를 153학교에 보내야겠다는 거예요 장학금을 줄 수 없는데요 저는 혹시나 장학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보내야 되는데 계속 감당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때 그 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거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가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저도 몰랐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매출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3배 이상의 매출이 생겨서 오늘 선교에 왔다고 태국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건요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매개가 되고 촉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그냥 애벌레로 살면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똑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청소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때 조금 헤맸어요 하지만 그 은혜를 하나님이 놓지 않더군요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청년 시기에 오늘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 시기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나를 붙잡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질병과 병상에서 어떤 분들은 파상 직전에 하나님 날 부르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부르시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이제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변화 그 이상입니다 어떻게 죄의 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엄청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북한에서 탈북하여 맥콩강을 건너기 전에는 북조선 사람입니다 북조선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맥콩강을 건너야지만이 그때부터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북조선 사람이지만 이제 맥콩강을 건너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법에 살고 있었어요 죄에 비친 자였어요 사단에게 비친 자였어요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복권도 사고 술에 의지해보고 뭔가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이제 이것은 새로운 법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법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고 이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법에서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세상은 도움을 준다고 써붙여놨지만 막상 가면요 난 해당이 안 돼요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을 도움받으려고 하면 정말 이 세상이 정의로운가 과연 살아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종에서 아들이 되는 건데요 종에서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종은 무서워합니다 노예는 무서워요 주인이 오늘 하라고 한 일을 못하면 채찍이 날아오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늘 종처럼 살아요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마치 우리가 북에서 오신 분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에 사나 북에 사나 어디 사나 다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을까라는 것을 돌아보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에 놀랐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 다른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냥 술 먹고 상을 뒤졌고 하니까 아버지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변덕스러우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사장님들이 보통 나이 드신 아버지들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장님이 변덕스러운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혼이 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종처럼 하는 거예요 종처럼 두려움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선교했던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있는 성도님들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일본 성도님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일본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워낙 일본 분들이 배려하고 워낙 늘 이렇게 스미마생 스미마생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더 스미마생 스미마생 더 미안해하고 더 죄책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냥 막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맨날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맨날 종처럼 사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무서워하고 그냥 종처럼 시키는 것을 하고 법에서 어긋나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벌레가 아닌 거예요 나비인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죄의 빚을 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에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보율로서 모든 죄를 다 탕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금 변화시키는데 여전히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탕자에 비해 보면 두 아들 다 다 종 같아요 첫째 아들은요 늘 아버지 눈치 보면서 일합니다 또 일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나는 맨날 종같이 일해야 됩니까? 노예처럼 일해야 됩니까?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둘째 아들 아버지한테 왔어요 잘못한 게 많아요 저 지금부터 노예할게요 종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오너들은 많은 주인들은 나를 종처럼 대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 부모님이 나를 아들 취급을 안 했어요 딸 취급을 안 했어요 내가 종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진짜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오늘 읽었던 노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자녀라고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자녀이면 어떻습니까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은요 얼마나 제가 편한지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집에 와도요 어떨 때는 밖에 나와보지도 않아요 노크하면 얘들아 하면 사춘기를 지나가니까 그때서 얼굴을 내밀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우리 자녀들을 종처럼 키웠다면요 제가 문 열자마자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하겠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물론 서로 존중하고 해야 되는 관계이지만요 그 이상입니다 종은 이거 해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 하면 저거 합니다 이게 종이에요 아들은 다릅니다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아버지 뭘 더 해야 됩니까 아들은 달라요 직장인은 딱 거기까지 일을 해요 이것 하라고 하면 이것까지만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것까지만 해요 근데 진짜 내일이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뿐만 아니라 뭐를 더 해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가 저는 아들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해요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다 했는데요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다 했는데요 이것까지도 좋은 거예요 참 충성스러운 종이죠 그런데 아버지 뭐를 더해야 됩니까? 뭐를요? 일본에서 뭐를 더하면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더하면 될까요? 북한 성교를 위해서 뭘 더하면 될까요? 아버지가 맡긴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도 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상속자 이것은 로마시대를 생각해보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시대에 로마법은 유대인법과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혈통이 중요해요 자기의 혈통이 자녀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뛰어난 젊은이가 있으면 뛰어난 아이가 있으면 그 사람을 양자를 삼아요 왜 양자를 삼을까요? 그 친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야지 우리 집안을 계속 지켜낼 수 있으니까 우리 가문을 지켜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을 데려다가 아들 삶는 것이 아주 익숙해요 여러분이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아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발전시킬 아들을 찾아주시겠습니까? 로마는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상속자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상속자라는 뜻이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을 상속자로 써야 되는데 주님 저는 그런 실력이 없는데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요 그런데 나를 상속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공동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상속자는 다 한 명이에요 독생자밖에 없기 때문에 혈통으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상속자인데 너도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밖의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나를 종으로 부르셔서 이거에 저거에 노예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아들로 불렀고 내가 아는 것을 너가 알고 있고 너가 아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고 또한 너는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요? 제가 상속자라고요? 주님은 맡겨주신 거예요 저는 이 상속자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저를 감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를 해놓고서 CCTV를 켜놓고 저를 감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맡기시고 저를 믿으시고 해보라고 하시고 실패하면 또 해보라고 하시고 이게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위대한 분이지만요 너무 무서워만 할 뿐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종처럼 애벌레로 사는 게 아니라 나비가 되기를 독수리가 되기를 상속자가 되기를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유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종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theoretical 杏